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답 10 어떤 나라가 가장 행복한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 보세요 제발 보자 10위 뉴질랜드 9위 룩셈부르크 8위 스위스 7위 노르웨이 6위 스웨덴 5위 네덜란드 4위 이스라엘 3위 아이슬란드 2위 덴마크 1위 핀란드 아시아에서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는 싱가포르, 대만, 사우디아라비아 순이었고 한국은 137개국 중 57위이자 OECD 정회원국 38개국 중 네 번째로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1위 핀란드가 행복지수가 높다는 얘기는 정말 몇 년 동안 계속 들었던 것 같은데 우리 한국은 뭔가 항상 최하위를 기록한다 뭐 이런 수치를 많이 본 것 같아서 약간 속상하네요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의 순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순위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